한국인때문화 한국인때문화 품이에요 오늘 최고의 무대로 여러분의 행복을 으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강인 거 같죠 물론 건강이 있어야 행복이 온다 번행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 더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있는데 세기말에 98년인가 99년인가 그때 노래도 발표하시고 잘생겼습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기간 많으셨던 사이버가 싹 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로지씨의 활약도 앞으로 더 많이 베이비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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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임영웅씨의 모습도 보이고 네네 아유 어서오세요 영웅씨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야 저 뒤쪽도 꽉 찼고요 지금 대단합니다 우와 네 아름다운 풍등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풍등 안에 담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소망처럼 올해는 정말 우리가 다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